자, 다음 선수. 다음 선수. 누구예요? 가자.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준석이 형. 인생을 빠따만 잡았던 사나이. 아, 그런데 형은 잘하지, 형. 우리가 빠따만 잡으면 이 힘 좋지 않아요? 어, 방망이 잡는 힘 때문에 아구 힘 좋지. 오빠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요. 우리의 희망. 가겠습니다. 가요. 출발. 오, 가요. 우리의 밸런스. 오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나, 나, 나. 거기서, 거기서, 나. 거기서, 나. 거기서, 한 번. 우와, 우와, 우와. 나, 나, 나. 나, 나, 나. 가. 자, 한 번 더 가. 어, 그렇지. 어, 그렇지. 어, 그렇지. 야, 되게 잘하는데. 야, 되게 잘하는데. 깜짝이야. 멋있었어, 진짜 멋있었어. 야, 흑등고래처럼 이렇게 가지고. 어, 어. 야, 1등, 1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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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. 하하하하. 그러면 규호 아까. 저희는, 아니요. 저는 못해요, 지금.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, 오빠 저는. 아니, 저기. 지금 마음의 준비되기 전에 하는 게 나아요. 어차피. 어차피. 그냥 아무 생각 없을 때 하는 게. 아무 생각이 어떻게 해요. 아까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. 자, 자, 그래. 지루 언니 왜 이렇게 기대되냐. 하하하하. 가자. 파이팅. 가자. 로르 공주. 자, 거기 좀 가까이. 아니, 잠깐만. 이걸 어떻게 매달려? 국주야, 너 어디서 갔어? 난 몰라. 기억이 없었어. 나는 약간 잠깐 기억이 없었어.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야 돼요. 줄을 꽉 잡아요, 줄을. 꽉. 지금 가야 돼, 지금 가야 돼. 어, 또 간다, 또 간다, 또. 오! 그렇지. 가까워, 가까워. 그렇지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우리 이미 최선이야. 우리 못해. 뭐야. 아니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우리 이미 최선이야. 먹으면 찌는 게 당연하지 빠지겠냐? 아! 아, 이건. 실패.